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이다 우릴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아가셨네 위장이 지키고 물이 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거룩한 성에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의 보좌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이다 우릴 위해 우릴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아가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장이 지키고 물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거룩한 성에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이 자리 지키고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거룩한 성에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아멘